오 양보했어요. 와 위혜정. 미혜 나가. 빨리 가 빨리 가. 됐어 됐어. 이혜정. 오 위험합니다. 독특한 게 인기였거든요. 자 이혜정. 이혜정이라는 너무 단단한 월이 있어요. 자 정혜인이 준비하는 킥인. 사슴. 에이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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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서문탁. 이혜정 몸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와 탁이 좋아 탁이 좋아. 이형진 선수 비었어요. 경사 여기 봐 경사. 정혜인의 킥인. 자 이형진. 자 이혜정. 아 불어가. 골킥. 이채영 키퍼. 서문탁. 자 정혜인. 서문탁. 이형진. 오우. 이형진. 오우. 이혜정 차요. 경사. 오우. 이채영 키퍼. 서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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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쌉니다. 안녕하세요. 서문탁. 언니. 잡고 나아줘. 민석. 뒷통간 압박을 풀어내는 방법을 최상용 단독이 잘 가르쳤 하네요. 이혜정 끊어내고 문진. 정혜인 침투에 들어가야죠. 오우. 이혜정. 역시 이혜정. 김지근 플레이. 절대자예요. 자 이혜정 챔피 들어갔습니다. 이혜정 이길. 이혜정 이길. 이혜정 이길. 이혜정 이길. 이혜정 이길. 이혜정 이길. 아깝습니다. 김정진. 역시 정혜인 한 방. 야 어떤 거리에서도 정혜인 발에 걸리면. 그냥 이혜정 스팅이에요. 아 정혜인 드디어 시원사가 나왔어. 갈비뼈가 정상이었습니다. 엑시훈이 스타가. 이길 가져왔어요. 역시 우승팀으로 승팀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소비하자. 자 정혜인의 킥인. 영재. 경선아 나가. 경선아 나가. 이형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경선 맞다.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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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의 스루패스. 이혜정의 마무리. 하지만 리사 골킥버가 나가납니다. 정혜인 본인이 안 될 때는 팀 동료를. 왜냐하면 정혜인이 잡으면 수비가 두세 명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냥 로마크 찬스예요. 반대쪽 우리 팀은. 자 경서의 킥인이에요. 올라와. 올라와. 민서. 서분 탁. 민서. 나가 주인이 나가. 민서. 석이. 석이 뛰어. 경서. 자 이혜정이 나가납니다. 또 한 번 뒤로 셌습니다만 이형진. 문진. 정혜인 뒤로 빨리 가. 자 정혜인에게. 여기 여기 여기. 정혜인. 오우. 자 파울 선언됐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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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오우. 어 괜찮아 괜찮아. 잔디가 아파서 그래. 네. 괜찮아. 빠져나갈 때 경서의 다리에 걸렸다라는 심판의 사인이죠.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지인아. 골 잃지 말고 골키퍼 앞쪽으로 가라고. 타가 밀어내. 타가 밀어내. 골피아 앞에 있지 마. 타기아 앞에 있지 마. 네. 못 오게 못 오게. 놓고 차릴 곳이 그녀의 존이죠. 그라운드 어디서나 정혜인 존입니다. 영진 언니 오른쪽 뒤에 있잖아. 내가 갈까? 아 이미 늦었어 니가. 오 양보했어요. 와 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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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쓰시죠. 머리에. 양보했어요. 머리에. 오 양보했어요. 와 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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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머리에 쓰시죠. 봐요. 네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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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너와 너와. 에이. 네프이. 너와 너와 너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치가 아닙니다. 반찬. 발이 아니라 너와. 오. 어떻게 됐어. 야 혜정이가 짬뿌대니까. 야 혜정이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 미사 골키퍼가 수비를 잘했습니다. 이야. 이해정의 헤더가 골퍼스 크림을 갖고 나갑니다. 이해정 오랜만에 헤빙골이 나오네 했습니다만 아쉽게 동점골을 뽑지 못하는 액셔니스타. 이야. 흥은이 안 따라주네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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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정. 오. 한 방이 또 위협적이죠. 엑셀린 스타일 볼입니다. 천천히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앞에 천천히 보면서 찌라. 자. 이해정 천천히 공을 만지고 있습니다. 문진. 문진. 하나 더 벌려. 이 쪽 더 벌려. 승인아. 박하나. 다시 줘. 다시 내주고. 오. 자. 하지만 터치가 길었습니다. 수비. 이해정의 수비. 박하나. 좋아요. 박하나 선수가 이제 주전입니다. 속공으로 가나요? 정혜인. 포너킥. 때린다. 오. 이해정. 나이스. 오케이. 자, 액션이 꼴입니다. 야, 나가 나가. 미혜 나가. 미혜 나가. 미혜 나가. 미혜 여기를 막을 때까지. 빨리 가. 빨리 가. 미혜 가. 가 가 가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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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합니다. 오. 독특한 게임이었거든요. 뛰어 뛰어 뛰어. 제쳤어요. 제쳤어요. 선진합니다. 선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패스 미스예요. 자, 김민지 달려갑니다. 치고 달리는 김민지. 그렇지. 빼주고 남이혜. 남이혜. 아이고. 나가냅니다. 자, 김수현. 자, 김수현. 잡아. 됐어, 됐어. 승희야. 승희야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민지죠, 민지. 용지아 가, 용지아 가. 미리 나가. 그렇지. 그렇지. 됐어. 자, 문진. 문진 갑니다. 문진. 어, 이게 뭐지. 문진. 어, 이게 뭐지. 어, 다시. 어, 다시. 어, 용지 처음으로 잡았죠.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박하나 베어 있어요. 하나. 여기, 여기, 여기. 승희야, 승희야. 아, 이거 잡아놔야 돼요. 박하나.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위에 나가, 위에 나가, 위에 나가, 위에 나가. 자, 아웃을 시켰죠. 김수현 선수가 준비하는 킥 1입니다. 기장, 기장. 그렇지. 자, 황희정. 황희정 뺏었습니다. 나미, 아, 잡지 못합니다. 나미 슛. 아우, 코너킹입니다. 남현수가 발목임이 좋네요. 나상호 선수, 그렇죠. 아, 남매가 똑발맞습니다. 국대 패밋인. 블라비 킥 1입니다. 이승현, 담보란. 자, 오, 뭐 협력 수비로 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반박자 빠르게 지금 패스를 오죠. 오, 살려냅니다. 자, 정혜인에게. 정혜인 앞쪽 이뤄둡니다. 문지인. 문지인, 문지인. 문지인, 문지인. 문지인, 문지인 박하나가 뛰어있습니다. 문지인. 문지인. 정혜인에게. 자, 정혜인에게. 자, 정혜인에게. 자, 정혜인. 박하나에게.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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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혜인 선수가 상대 팀의 실력자들이 들어오니까 패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이거 액션스타 초반에 역시 무섭습니다. 자, 정혜인의 킥인입니다. 자, 2점. 2점. 가, 가, 가. 정혜인. 다시 한 번. 액션스타의 공입니다. 사랑하나 맡아야 돼. 여기 열리는 거 조심해, 언니. 네, 오늘 액션스타의 킥인입니다. 공박, 공박. 두 해, 사람 두 명. 보람아, 나올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자, 정혜인. 킥인. 킥인. 나이스, 나이스. 이혜정. 오,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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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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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벌려, 벌려. 벌려줘야 되죠. 정혜인이랑. 오. 정혜인이랑. 오. 좋았어요, 지금. 저게 정혜인이죠. 그렇죠. 정확한 슈팅 하나가 위협적인 겁니다. 킥. 분라비의 코너킥입니다. 우리 놓쳐도 끝까지.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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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어? 언니, 언니한테 맡길게, 여기? 어. 강보람. 벌려 오른쪽. 벌려, 벌려. 가. 이. 이승현, 강보람. 강보람. 바깥팔 밀어주고. 어,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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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반칙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칙은 아니죠. 정당한 몸싸움이에요. 액셔니스타의 킥인이고요. 3개 있어도 돼. 나. 자, 정혜인이 빼주고. 이혜정. 이혜정. 이혜정 이거죠. 그대로 굴렸습니다. 이혜정. 아우. 저거 잡아내야 돼요. 네. 맞춰도 되는데. 지금 강보람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했는데 벗어납니다. 불나비의 골킥입니다. 길게 던졌습니다. 이야. 멋있어. 이혜정 내보냅니다. 정말. 불나비의 볼입니다. 자, 불나비는 지금. 불나비의 볼입니다. 이승현. 우리 충분해. 걱정하지 마. 자. 안혜경. 이승현에게 돌려주고요. 하나 나가줘. 오우. 자, 이혜정. 아, 좋다. 이혜정이라는 너무 단단한 월이 있어요. 벽이기 때문에 그 벽을 뚫기가 어려워. 스리스타일 킥인. 자, 이혜정. 아, 광보람. 아, 광보람. 일단 잡아놔, 잡아놔. 이혜정이 일단 잘라냅니다. 오우. 이혜정 정말 대단하네요. 액셔니스타의 킥인입니다. 찌나 발대, 발발, 발발. 찌나 발대. 사람, 사람. 자, 정인. 아, 광보람 역습기회입니다. 광보람 역습. 광보람 역습. 광보람, 광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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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taient 정말 seriously, 예. genius. 광보람. 우와, 혜정언니가. 짱짱하다, 좁이. 여유로워서. 우와. 혜정언니. 진짜 최고다, 좁이. 최고야, 좁이 진짜. Schnabre만. 굴라비의 토너킥입니다. festive MC보람, пар 가운데 들어가는가 혜정이icable하고, 헤임 왼쪽. 자, 강보람 여기서 하나 꽂아넣으면 이 경기 모릅니다. 직접 프리킥. 이승현 선수도 오른쪽 측면에 빠져 있습니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자, 강보람. 자, 강보람. 아, 코너킥. 불나비의 코너킥입니다. 이승현. 자, 올렸습니다. 자, 강보람. 어우, 강보람 끊어냈네. 슛! 어우, 강보람 끊어냈네. 슛! 아, 슛! 어우, 강보람 끊어냈네. 슛! 어우, 강보람 끊어냈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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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